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IAEA라고 그냥 무조건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믿어요 IAEA의 반대급분은 뭔데 내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IAEA의 반대급분은 뭐예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의 반대는 뭐냐고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15번을 생각해도 똑같아요 거기 전문가라고 나오는 거 중어 중문학과 나왔잖아 거기 무슨 대책위원장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원예학과 나왔잖아 거기서 불러들이는 전문가라는 인간들 전부 그냥 환경단체잖아 그러면 생각을 여러 번 해봤자 결론은 똑같다니까 여러분 의사가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아 골절이네요 라고 하면 골절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골절이 아닌 데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나는 골절 아닌 것 같은데 이 병원은 보니까 X-ray 기계도 이상하고 보니까 사진도 지금 뭔가 흐릿하고 보니까 방사선사도 썩었고 의사도 완전 마구리고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찍어보겠다 오케이 다른 데 가서 찍어보겠다 오케이 그런데 다른 데를 다른 병원을 가야지 타이마사지에 가서 이거 골절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거나 만두집에 가서 이거 골절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만두집 아줌마가 내가 보기엔 골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만두집 아줌마의 의견도 생각해야 되고 정형외과 의사의 의견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과학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과학은 진리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오해하는지와 관계가 없다니까 과학은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IA라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뭐를 믿냐고 IAEA와 뭐를 두고 고민을 하는 거냐고 IAEA 말고 미국 과학자 전부 IAEA에 동의하죠 IAEA 말고 한국 과학자들 전부 IAEA 보고서 나오기 전부터 IAEA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우리가 이름 아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전부 다 검색하면 나오는 교수님들 무슨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생각할 수 있는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교수 모든 의사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 반대급분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누가 주냐고 이재명이잖아 지금 이재명 이재명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이재명이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전문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장담하고 나보다도 적을 것 같은데 난 그나마 책이라도 많이 읽고 IAEA 보고서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었어요 이재명 그거 읽었을까? 영어인데 방구는 100번 껴도 방구예요 100번 낀다고 설득력이 생기지 않아요 방구 소리에 고구마 먹고 낀다고 설득력이 떨어지고 계란먹고 낀다고 설득력이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요 아 če 이상형 하늘 자